어우, 쟤 왜이렇게 들어가 나야, 나 아, 씨발 큐발, 스왑이 존나한데, 스왑이 큐스왑이 존나한데, 큐스왑 아아, 왜 이렇게 큐스춤고 대폭 안 나가는거야 이거 한타 모르겠는데 또 아까 1위 씨발, 두템이어가지고 한타는 모르겠는데 말바, 아아아아아 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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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아니, 쏘라카 쯤엔 안전다니 Pearson 진짜 비켜줘 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쏘라카 하면—야, 쏘라카 옆에서 힐 쳐지는 거 봤냐? 쏘라카 본 사람? 아니, 쏘라카 본 사람? 라이, 아니,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지금 현실점에서 쏘라카가 라이즈급 OP야 진짜로 라이즈꺼 못피야 진짜로 소나카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냥 잘하면 원딜 데려있고 그냥 듀오만 해도 그냥 내가 보기에는 쭉쭉 올라가겠다 진짜 거짓말 치고